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일 스틸위데이 입니다. 내일부터 금, 토, 일, 3일간 시네일에서 네일아트 박람회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이번 박람회가 무려 20주년, 20주년을 맞이하는 박람회라서 엄청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꼭 먼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벤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. 현장에서 또 팔찌, 팔찌로 바꾸기 쉬게 되잖아요. 그때 조그마한 음모권을 하나 드릴 거예요. 음모함에 쏙 넣어주시면 매일매일 추첨한대요. 매일매일 66명한테 선물을 주는데 대박이에요. 1등이 스파. 그게 매일매일 걸렸어요. 매일. 또 그다음에 흡진기 있잖아요. 인테리어 흡진기가 총 10자, 100대죠? 하루에 5대씩. 나코비, 앤쇼, 예뻐 브랜드에서 지금 유행하는 겨울 컬러들, 가을에 지금 유행했던 겨울 컬러들을 비롯해서 묵종. 이 패키지로 된 6종 세트를 60명. 대박이죠. 60명한테 왕창왕창 뿌린다고 합니다. 이벤트 내용은 되게 간단하대요. 네일엑스포, 인스타 공식 팔로우하고 간단한 댓글 달고 이 정도래요. 박람회 당일날 오셔서 이벤트 잊지 말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벤트는 지원해주시는 업체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저 얼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인사해주세요. 자, 그러면 내일 모레 출신 네일아트 박람회에서 만나요. 안녕.